안녕하세요. 저는 루크플러스입니다. 오늘은 10월 12일 수요일 해배직과 딜 정보 모아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저희 아이들 여권이 만료되어가지고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는 호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호주 시민권자여서 호주 여권을 만들어야지 되는데 호주 애들이 얼마나 일을 느긋하게 하고 개판으로 일을 하는지 알 수 있는 단편적인 예이기도 한데 7월 초에 신청한 여권을 지금 받게 됐습니다.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 풀리면서 주변에도 해외에 나가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해외를 나가고 있어서 여권 만드는데 시간이 조금 소요된다고 얘기를 듣기는 했지만 세 달 만에 받은 것도 대략 일주일 정도 전인가 전화를 직접 해가지고 출국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권 아직도 받지 못했다 이렇게 하니까 그때부터 부랴부랴 찾아가지고 일을 진행한 것 같습니다. 전화하자마자 다음날 첫째 아이 여권 나오고 둘째 아이 여권 같은 경우도 또 계속 나오지 않아서 엊그저께 전화했더니 또 하루 만에 나오더라는 일을 이 정도로 개판으로 하는데 어떻게 나라가 돌아가는지 모르겠다는 거 저도 얼마 전에 한국 여권 만들었는데 비용도 5만원 정도 내고 한국에서 직접 날아오는데도 불구하고 대략 2, 3주 정도 만에 받아 봤는데 호주 같은 경우는 비용도 30만원 정도 가까이 되는데 90일이나 걸렸다는 거 아무리 생각해도 어떻게 나라가 돌아가는지 모르겠다는 거 한국 사람들이 일처리는 정말 빠릿빠릿하게 자란다는 거 새삼 느끼면서 아무튼 오늘 세일정보 핫한 세일정보 많습니다. 최근에 열폭했던 일 소개시켜 드리면서 오늘 세일정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구정보통 채널 처음이신 분들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해 두시면 세일정보 놓치지 않고 받아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루프플러스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린 모든 제품의 링크는 아래쪽 설명 부분 더보기란에 찾아볼 수 있고 할인코드 전부 다 아래쪽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일부 링크에는 제휴링크 또는 정립링크 포함될 수 있습니다.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외직과 뜰정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아래쪽 좋아요 먼저 받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번째 소개시켜 드릴 사이트는 아마존. 현재 프라임데이 세일 시작됐습니다. 딱 이틀간만 세일됩니다. 미국시간으로 10월 11일 그리고 12일 딱 이틀간만 세일 진행되고 프라임데이 회원 같은 경우는 원래 아마존 유료 회원 제도인데 이거 가입하셔야지만 세일 적용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 링크 클릭하시면 30일 무료체험 가능하기 때문에 새로운 계정으로 가입하셔가지고 무료체험하신 다음에 바로 해제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입하고 해제하는 방법은 이전에 만들어 놓은 영상이 있기 때문에 위쪽 카드 확인해 보시면 되고 프라임데이 회원 가입하시고 바로 둘러보시게 되는 경우 에어팟 프로 2세대 제품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제품 10% 추가 세일 가능합니다. 현재 223불까지 가격 판매되고 있는데 32만원 정도 되는 금액이고 관부가세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관부가세 나중에 지불하셔야 되겠습니다. 최근에 출시된 제품이기 때문에 현재 가장 저렴한 금액 판매되고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되고 애플 아이패드 9세대 제품 같은 경우도 18% 세일된 270불 판매되고 있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제품 같은 경우는 부가세 10%만 납부하시면 되고 그리고 보여드리고 있는 필립스 소니케어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이 제품 원래 금액보다 50%나 세일된 금액 90불 정도 구입 가능합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애플 맥북 에어 제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20% 세일 판매되고 있고 워터픽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이런 제품들 40% 세일된 금액 워터픽 다양한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습니다. 파나소닉 아크5 면도기 기다리셨던 분들 많을 것 같은데 보여드리고 있는 이 제품 140불 판매되고 있고 이 제품은 한국 직접 배송도 가능합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이 색상의 제품이라든지 실버 색상 판매되고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동일한 색상의 동일한 제품 보시면 2021년 11월 19일날 구입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구입해서 잘 사용하고 있는데 예전에 만들어 놓은 리뷰도 있고 1년 동안 아주 만족스럽게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브라운이나 필립스 면도기보다는 동양인들에게 잘 맞춰진 제품이어서 아주 괜찮은 제품이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세그웨이 보여드리고 있는 여러가지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라인봇 킷이라든지 세그웨이 다양한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으니까 관심있는 분들 구경해보시면 되고 세일 적용 가능한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켈빈클라인 언더웨어 종류라든지 노트북 종류라든지 굉장히 대대적인 세일 판매되고 있습니다. 보통 요렇게 10월달에 세일하는 요정도 금액이 블랙프라이데이 비슷한 금액 정도로 나오기 때문에 들어가서 구경해보시면 되고 특히 아마존에서 만든 제품 같은 경우는 블랙프라이데이터보다 더욱더 저렴한 경우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세일되는 제품들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꼴또르티 이탈리아 위치한 명품 편집샵 현재 30%, 25% 다양한 할인코드 있습니다. 여러 할인코드 입력해보신 다음에 가장 저렴한 조합으로 구입해보시면 되고 신상 정상가 제품들도 30% 세일되서 저렴한 금액 구입 가능합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울리치 악틱파카 30% 세일된 금액에 판매가 되고 있고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아페스 맨투맨 같은 경우도 166불 가격 좋습니다. CP컴퍼니 보여드리고 있는 맨투맨 150불에서 추가 30% 남성제품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미디세즌 세일해가지고 25% 모든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고 세일되는 제품들도 추가 세일 가능한 제품들 있기 때문에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고 세일되는 제품들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다니엘로브티크 이탈리아 위치한 명품 편집샵 이 사이트도 다양한 제품들 25% 세일 가능합니다. 신상 제품들 전부 다 세일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인기 제품들 판매되고 있고 생로랑 지방시 페라가무 등등의 여러가지 제품들 만나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여성 제품들도 여러가지 신상 제품들 저렴한 금액 구입 가능하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영국의 명품 편집샵 에이틴문트로스 세일되는 제품들 추가 20% 이 사이트도 마찬가지 세일 연장되면서 20% 추가 세일 가능합니다. 세일되는 제품들 저렴한 금액 판매되고 있는데 추가 세일되서 더욱더 저렴한 금액 만나 볼 수 있고 이상하게 접속되지 않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IP 우회하셔가지고 접속하셔야 되고 뭐 액세스 디나이라던지 이런거 나오시는 분들은 다른 IP 프로그램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캐시라던지 인터넷 기록 삭제하시고 다시 한번 접속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접속만 되면 한국 직접 배송도 가능한 사이트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관부가세 포함되어 있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미아로는 150불 파운드 136파운드로 더욱 떨어진 것 같습니다. 콜스미스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맨투맨 사이즈만 맞으시면 50파운드에 판매되는 제품들도 있습니다. 다양한 색상의 제품들 판매되고 있고 추가 20% 세일되기 때문에 가장 저렴한 제품 50파운드에서 20% 세일받으시면 40파운드 계산해보시면 62,000원으로 초특가로 만나볼 수 있고 보여드리고 있는 루드 가죽 스니커즈 같은 경우도 저렴한 금액 판매되고 있습니다. 50% 세일된 금액 추가 20% 라이프로렌 폴로 보여드리고 있는 패딩가딩왕 같은 경우도 사이즈 전부 다 남아있고 남성 제품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CP 컴퍼니 제품이라던지 스톤아일랜드 제품들도 다양하고 팜앤젤스 파라점퍼스 여러가지 제품들 숨겨져 있습니다. 마찬가지 여성 제품들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사이트 플라네스 사이트로 이동해서 마찬가지 영국 편집샵이고 세일되는 제품 추가 20% 세일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저께 할인코드 적용이 안된다는 분들 계시는데 나라 설정 살짝 변경해보시고 할인코드 입력해보시면 되고 세일 제품이 빠졌다가 들어왔다를 계속 반복하고 있고 어저께 올려드린 제품 같은 경우도 제가 장바구니에 담아본 다음에 할인코드 전부 다 적용시키고 말씀을 드린건데 아무튼 수시로 변동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셔가지고 여러가지 세일되는 제품들 장바구니에 담아보신 다음에 할인코드 입력해보시고 할인 적용되는 제품들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IP 우회하셔가지고 접속하셔야지 되고 IP 우회하셔가지고 접속만 되면 한국 직접 배송 가능합니다. 랄프로렘 폴로 제품들 다양한 제품들 초특가스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가디건 종류라던지 뱅앤올룹슨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제품 어저께는 세일 적용됐었는데 더이상 세일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저렴한 금액 80파운드 판매되고 있어서 12만 5천원 이 제품 정상가 30만원 가까이 하는 제품이고 실제로 30만원 정도 판매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예전부터 굉장히 인기 많았던 명기 중에 명기인데 무선 헤드폰으로 바뀐 제품이기 때문에 이런 제품들 확인해보시면 되고 올프웨어 찾으시는 분들 제1인들 보고 다양한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제품들 50% 세일된 금액에서 추가 20% 제1인들 보고 다양한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세일되는 제품들 위주로 확인해보시면 되고 벨스타프 보여드리고 있는 필드마스터 왁싱 자켓 같은 경우도 저렴한 금액 판매되고 있습니다. 벨스타프 보여드리고 있는 필드마스터 저렴한 금액에 판매되고 있고 보여드리고 있는 오프닝 세러머니 맨투맨 이 제품은 50%가 아니라 한 70% 세일될 것 같은데 추가 세일 받아서 41파운드 64,000원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스톤아일랜드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가디건 같은 경우도 저렴한 금액의 사이즈 남아있고 이 제품도 계산을 딱 해보면 20만원 안되는 금액 판매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런 패딩 프라다 제품입니다. 프라다 제품 같은 경우도 50% 세일된 금액 남성 제품 세일되는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6,000개가 넘는 다양한 제품들 만나 볼 수 있습니다. 여러 인기 제품들 숨겨져 있기 때문에 제품들 확인해보시면 되고 여성 제품들도 굉장히 다양한 제품들 만나 볼 수 있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간이 맨투맨이라던지 다양한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는데 여성 제품들도 인기 제품들 다양하게 포함되고 있습니다. 아이들 제품 같은 경우는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스톤아일랜드 오버셔츠 말도 안되는 금액에 판매되고 있는데 세일까지 되기 때문에 87파운드 계산해보시면 13만 6천원 사이즈도 확인해보시면 전부 다 남아있습니다. 보시면 12세까지 사이즈 남아있는데 12세 같은 경우도 작은 여성분들 맞는 정도로 굉장히 큰 사이즈입니다. 참고하시고 확인해보시면 되고 아이들 제품 확인해보시면 스톤아일랜드 맨투맨 같은 경우 6만원 정도 구입 가능하고 이런 푸퍼 자켓이라던지 다양한 제품들 추가 세일받아서 저렴한 금액 구입 가능합니다. 저희 아들들 사주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아이들이 너무 커져가지고 요즘에는 성인 제품을 입어서 아마도 택도 없을 것 같은데 아이들 제품 찾으시는 분들 들어가서 구경해보시면 되고 고가의 제품만 판매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랄프로렘 폴로 제품이라던지 중저가 브랜드 제품들도 여러가지 섞여져 있기 때문에 같이 툴러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퀄티즘 사이트 여러 할인코드 있습니다. 할인코드 전부 다 입력해보시고 구경해보시면 되고 일단 뉴발란스 제품들 25% 할인코드 따로 있고 현재 여러가지 신상 제품들도 들어와 있습니다. 보시면 뉴발란스 530 요즘에 굉장히 잘나가는데 보여드리고 있는 이 제품 사이즈 전부 다 남아있습니다. 여성 제품으로 출시된 제품이기 때문에 여성 사이즈 남아있고 그리고 이 사이트 같은 경우 보여드리고 있는 요금액 유럽 세금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고 장바구니에 담은 유럽 세금 19% 자동으로 제외됩니다. 그래서 15만원 판매되고 있는 가운데 19% 세일되면 12만원 요 금액에서 25% 세일되는 거기 때문에 9만원대 구입 가능합니다. 물론 배송비 내셔야 되겠지만 말도 안되는 초특가 세일 판매되고 있고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2002 제품 같은 경우도 아직 사이즈 남아있습니다. 황금 사이즈 260mm에서 270mm 사이즈 남아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뉴발란스 신상 여러가지 제품들 들어와 있습니다. 같이 둘러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전에는 자켓 종류들만 25% 세일됐었는데 현재 청바지 종류들도 포함되면서 여러가지 인기 청바지 아페세 제품이라던지 더블 RL 제품이라던지 리바이스 빈티지 제품이라던지 모든 청바지 종류들 전부 다 25% 세일 가능합니다. 세일되는 제품들도 같이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 25% 세일 받으시면 되고 그리고 자켓 종류들 25% 마찬가지 세일 판매되고 있는데 밀택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야상 마찬가지 13만원 정도 부입 가능합니다. 지금 시즌에 입으면 딱 좋은 요런 제품들 확인해보시면 되고 자켓 종류 확인해보시면 텐시 제품들 여러가지 패딩 종류 25% 세일 가능하고 인기 제품들 다양하게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여드리고 있는 요 제품은 신상 제품이고 굉장히 구하기 힘든 색상 XT6 제품입니다. 요 제품은 할인 코드는 적용은 되고 있지 않은데 아래쪽 친구 추천 할인 코드로 15% 할인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면 되고 인기 색상 사이즈 현재 전부 다 있습니다. 255mm부터 290mm까지 사이즈 있으니까 빠르게 둘러보시면 되고 마찬가지 검정 색상 인기 색상도 사이즈 현재 전부 다 들어와 있습니다. 살롬은 다양한 색상의 제품들 확인해보시고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 미스터포터 사이트 비자카드로 결제하시게 되는 경우 10월 한 달간 15% 세일 가능합니다. 몇몇 브랜드 구찌라던지 셀린 이런 제품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미스터포터 사이트 같은 경우 모든 금액 관부가세 포함되어있는 금액에 한국 직접 배송 빠른 배송 무료 배송해주기 때문에 아주 수월하게 구입이 가능한 사이트입니다.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이스트팩 텔파 이 제품 제품 들어오면 금방금방 품절되는데 16만 5천원 정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무료 배송 가능하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보여드린 제품에도 텔파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고 있고 나이키 신상 제품들 여러가지 들어와 있습니다. 나이키 ACG 이런 후디라던지 나이키 NRG 맨투맨 종류라던지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고 있고 나이키 제품들 전부 다 세일 적용 가능합니다. 아미 제품들도 세일 적용 가능하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신상 여러가지 판매되고 있고 현재 세일 페이지는 열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제품들 요번에 새롭게 들어온 여러가지 제품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미국의 스포츠 의류라던지 신발 종류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지미재즈 사이트 여러가지 제품들 모아서 40에서 50% 세일 판매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최소 40% 최대 50%까지 할인 코드 없이 장바구니에 담으시면 전부 다 세일 적용 자동 적용되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미국 배송된지 통해서 제품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챔피언 리버스위브 후디같은 경우도 65억을 판매되고 있고 추가적인 세일 가능하고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테크우리스 팬츠같은 경우도 사이즈 전부 다 남아있고 50% 세일 적용되는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여러가지 신발 종류라던지 여러가지 의류 종류들 저렴한 금액 판매되고 있습니다. 나이키 아디라스 다양한 제품 판매되고 있으니까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고 세일되는 제품들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미국 나이키 공식 홈페이지 최대 60% 세일되는 제품 추가 20% 세일 가능합니다. 반드시 회원 가입하시고 둘러보셔야 되고 미국 배송된지 통해서 제품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에어조단 원제품 하이 제품인데 사이즈 남아있고 180% 추가 20% 저렴한 금액 구입 가능하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보여드리고 있는 에어맥스 플러스 티엔즈 제품 요 제품도 이미 세일되는 제품 추가 20%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정상가 제품들도 세일 판매되고 있습니다. 축구와 요런 제품들도 같이 확인해보시면 되고 세일 적용 가능한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미국 나이키 공식 홈페이지이기 때문에 제품수 굉장히 다양합니다. 인기 골프화라던지 에어조단이라던지 다양한 제품들 판매되고 있으니까 전체 페이지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갭 미국 공식 홈페이지 세일되는 제품들 추가 60% 초특가 세일 판매되고 있습니다. 아이들 제품들 많이들 둘러보시는데 초특가 세일 판매되고 있고 이 사이트 같은 경우는 아래쪽에 배너 있는데 요 부분 클릭하시게 되면 60% 추가 세일 어쩌고 저쩌고 나와져 있는데 탭 투 어플라 요 부분 클릭하시게 되면 자동으로 나중에 세일 적용됩니다. 미국 배송된지 통해서 20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환불할세 붙지 않고 보시면은 이미 세일되는 제품도 추가 60% 남성 제품 여성 제품 그리고 아이들 제품까지 저렴한 금액 판매되고 있습니다. 사이트 맨 위쪽 보시면 여러 카테고리 있는데 본인에게 맞는 사이즈 구경해보시면 되고 특히 아이들 제품들 많이들 둘러보시는데 초특가 세일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DK&I 미국 공식 홈페이지 세일되는 제품 추가 40% 할인꽃을 다시 돌아왔습니다. 미국 배송된지 통해서 제품 받아보시면 되고 20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환불할세 붙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 마찬가지 미국 배송된지를 통해서 20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환불할세 붙지 않고 세일되는 제품 확인해보시면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울홈방 코트 말도 안되는 금액 99불에서 추가 40% 60불 정도면 구입이 가능합니다. 환불이 아무리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제품들 85,000원 말도 안되는 금액에 판매가 되고 있고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반팔 티어츠 같은 경우도 17,000원 정도면 구입 가능합니다. 여러가지 반팔 티어츠 판매되고 있고 세일 적용 가능한 전체 페이지 확인해보시면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푸퍼 자켓들 10만원 정도 구입 가능합니다. 롱패딩이라던지 여러가지 제품들 판매되고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고 마찬가지 여성 제품들 다양한 푸퍼 자켓부터 여러가지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제품들 많이 찾는 제품들 찾아봤는데 굉장히 오랜만에 보여드리고 있는 요 템퍼패딩 공식 홈페이지에서 저렴한 금액에 100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두개 119불 판매되고 있고 하나 구입하시면 정가지만 두개 구입하시면 119불 하나에 60불 꼴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저렴하게 판매가 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 배송장지 통해서 제품 받아보시면 되고 보시면은 요렇게 똘똘 말아서 배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배송비용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다는거 참고하시고 구경해보시면 되고 마지막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맨카이드 남성 화장품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국의 위창 화장품 사이트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여러가지 제품들 40파운드 이상 구입하시면 10% 할인 60파운드 이상 구입하시게 되면 20% 할인코드 있습니다. 이 사이트 사이트 맨 위쪽 부분 나라 설정 확인해보시면 한국으로 설정 변경할 수 있습니다. 나라 설정하는 부분이 굉장히 익숙한데 보여드리고 있는 이 사이트 코글스 더허 사이트와 같은 계열의 회사라는거 참고하시면 되고 이소비라던지 케라스타즈 제품을 제외하고는 모든 제품들 한국 직접 배송 가능합니다. 남성제품 화장품 종류들 확인해보시고 여러 세일되는 제품들 구경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외집과 뜰 정보 여기까지 와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보 좋은 정보 되셨다면 아래쪽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면 되고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에 두시면 세일 정보 다시는 놓치지 않고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감사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옆쪽에 보이는 톤 클릭하시면 구독할 수 있고 아래쪽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그럼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